HLB의 간암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에 또 한 발 다가갔습니다. 제약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HLB의 파트너사인 중국항서제약은 캄렐리주맙 화학제조품질관리 실사 결과 특별한 이슈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HLB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주요 관문으로 여겨졌던 캄렐리주맙의 실사가 큰 문제없이 종료되면서 HLB가 16년간 공들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간암 1차 치료제 승인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. HLB는 간암치료제 1차 치료제로 품목허가를 받으면 3년 안에 연간 수익이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